자기가 공격이 할 때 안되면 패스를 주려고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. 아 그렇군요. 멀리서 던집니다. 길었습니다. E-maund 쳐냅니다. 안영준. 아 공을 놓쳤다 잡았어요. 다시 메이스 쪽. 먼 거리에서 입원하는 선거. 제임스 메이스. 전태풍이 C를 가리킵니다. 빠져나왔습니다. 송창룡 높게 하승진 쪽. 던져놨어요. 들어가지 않습니다. 리바운드 떠나는 김민수. 김선영 동료 선수들과 함께 달립니다. 안영준 쪽 김민수 달려들어와서 패스를 벗납니다. 좋은 패스 좋은 득점까지. 송교창 석점짜리가 날아갑니다. 들어가지 않습니다. KCC는 지금 공격이 너무 단조롭습니다. 제임스 메이스 석점폭겨지 역전을 성공합니다. 청록 스피드 라이트. 초반 분위기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.